음악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료사태가 어떻게 여러분들 종결될지라도 그 종결되는 모습에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더 안 한다는 겁니다 생명살리는 일에서 다 탈각해버린 것이 그게 가장 빼아픈 일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지금처럼 의료 문제를 보게 되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지대추구사회 렌터시킹 소사이티를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공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돈을 모아가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개입해 가지고 생명살리는 일과 관계없는 많은 종류의 보험급여 대상을 포함시키고 로비스트에 여러분들 힘을 받아 가지고 도대에 건강보험료가 지출되어야 되지 않는 분야까지 돈을 다 써는 신평원이 1300억을 들여 가지고 무슨 강원도에 연수원을 짓는 것도 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니까 그냥 돈을 빼먹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경제학에서는 the tragedy of commons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주인이 없는 데니까 그냥 먹는 점 먹는 놈이 이 얘기인 겁니다 현재 이제 필수 의료가가 여러분들 몰락하는데 수가 원가 보존률이 60에 70% 이하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price control 가격 통제 이용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제 행위자는 가격에 반응하거든요 계획을 하려면 가격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가격이 왜곡된 상태 전문의 중심병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외래진료를 검지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경영수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개했죠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incentive matters incentive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기여를 하죠 비용을 줄이고 정상화하는데 관료되고 나서 공부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딸딸 외워가지고 경제학 원론이나 지름 외워가지고 행정조치 통과했을 것이고 경제학적 사고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의료소송이 어떻게 여러분들 난발되는지를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노한규 원장 글을 보게 되면 언급의학과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언급실을 피해 강남과 대학가에서 피부 미용 성형위원회 대거 몰려있는 단과 같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심장수술과 배수술을 하지 않고 지방흡입을 하고 있는 이유도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자기 소송당한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핵심은 먼 거 아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 부담이 없는 겁니다 믿자야 본전인 겁니다 소송을 난발하는 거지 그럼 판사들이 또 어떻게 하냐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 이런 변호사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들은 좀 부여하고 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사한테 부분 책임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더욱 소송을 난발해야 될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는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맹백하게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로비 쪽으로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사도 좋고 환자도 좋고 환자 변호사도 좋으니까 한국에 앞이 없습니다 필수력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필수력과를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외시탕초 안 되게 돼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판사가 의사 완전 무죄를 때리면 환자는 일반 변호사비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판사는 환자와 환자 변호사의 밥주를 지켜주기 위해서 설명 부족같이 말같이 않은 이유로 의사에게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환자에게 물어주라고 배상 판결 내리는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자기 변호사비 나가고 환자 변호사비 내야 되고 배상금도 내야 되니까 기본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 의사가 완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환자가 의사 변호사비용까지 일부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 소송의 상당수는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하게 경제학의 법칙에 그대로 맞아뜨리는 겁니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인센티브 매터스입니다 환자는 소송을 남발해야 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소송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은 필수 위로가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안 하겠지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사가 환자 불상하니까 의사가 좀 지불하시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의사한테 이유를 대가 부분적으로 조금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의사고 형사 면제 민사가 정부 책임이 될 때까지 바이탈 의료를 피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환자는 피하는 게 의사가 유일한 살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나라가 이러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은 의료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렌터시킹 소사이어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지대 추구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젊은 의사들이 큰 선물을 한 겁니다 빨리 철이 깨도록 바이탈 뽕이니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니나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간 겁니다 제가 아들이 여러분들 의사를 한다면 결사 맞겠죠 바이탈카를 환자는 소송 비용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 소송에 저도 본전입니다 내용상은 99% 패스라도 1% 더 이기면 변호사 비용이라도 의사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의료와 완벽한 차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대다수 환자는 설명이나 차트 미비로 어떤 식으로든 일부 성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에 2천명 정원을 취소하든 말든 한국의사협회는 지뢰밭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수천만 원씩 자신과 환자 변호사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은 환자에게 생명보험이자 로또이고 의사에게 역로또입니다 그 최종 결과물은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공제의 비극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발생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소송을 남발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바다에서 여러분들 고기를 나멕하는 겁니다 고기의 씨앗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뭐죠 의료 소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필수가는 끝난 겁니다 공공제의 비극을 만든 것은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정부가 공공제의 비극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환자와 여러분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다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의사들을 뜯어먹는 겁니다 각자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전책으로 바이탈학과의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유제의 비극인 겁니다 의장에서 고기를 나멕해 가지고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이런 철을 체리도록 윤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것이고 한국의 젊은 어머니들 정신 체리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외비 드릴 돈 가지고 미국의 spi나 qqqm 여러분들 그냥 etf 투자해라 이야기죠 그게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사 미래 없습니다 의사 미래 진짜 없습니다 한국은 저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과대학 가는 것은 정신이 나간 일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공 박사님 가족 중에 의사가 계시나 봐요 의사가 있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없죠 우리 집에는 내 이야기 듣고도 뭐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공 박사가 의사가 있어 그런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어마어마하게 그거 한 거죠 수준이 틀어진 이야기인 거죠 여기 안세환님께서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안 하는 게 정답이네요 맞지 한국에서 공대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니 무조건 미국 가서 여러분들 공대 공부 더 하면 되죠 뭐 공과대학은 여러분들 장학권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미국 시장 가야 되는 거죠 영어권 시장으로 빅스 워터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농담을 안 거니까 여러분께서 저하고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만나면 시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겁니다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 갖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거의 저하고 여러분들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시야가 넓어지면 얼마나 앞으로 잘 살겠습니까 의과대학 갈 정도로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수학 강할 거고 하니까 괜찮은 여러분들 공대 가가지고 카이스탄에 대한 한국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공부 마치고 군 빨리 마치고 미국에 박사과정 가서 여러분들 학위 받고 그다음에 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영주권 취득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공대는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영어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니까 직장도 옮겨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국어만 하니까 뭐죠 무슨 sk그룹에서 짤리고 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한국은 의사 과다 생산으로 장차 지위 하락과 생존의 위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직 의사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또 일자리가 드물다는 필리핀의 의료현실이 재연될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 보건비구의 분석에 따르면 의사 배출 과잉으로 과다 의료 창출 때문에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과거 사회주의 국가 동유럽에서처럼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됩니다 의사가 과대 배출되는 것은 국민 보금에 독보다 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전문가들이 현장을 모르고 탁상행정으로 진행한 겁니다 실제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숙가가 낮고 법적 책임이 커서 필수과를 떠나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계획의 실체가 뭡니까 결국 의료 붕괴입니다 처음부터 판을 잘못 짠 겁니다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이렇게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의료계획의 여러분들 끝자락은 의료 붕괴입니다 제가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냥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련병원에서 환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전공의 선생님들이 퇴직해서 수련병원의 진료와 치료의 기능이 멈춘 것이 바로 언급실 문제입니다 장상준 사회수석은 아니 전공의가 그냥 보조적인 사람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빨리 파악을 할 건데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수련병원에서 환자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퇴직해서 수련병원의 진료와 치료의 기능이 멈춘 겁니다 대학병원의 척주가 여러분들 나가버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